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도 캡컷에서처럼 크로마키가 없이 배경색을 어떤 배경색이든지 없애는 획기적인 메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크로마키 하지 않고 배경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것을 키네마스터에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때 저 아래 만들기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기전을 터치해서 저는 오늘 강좌를 16대9로 하지 않고 9대16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9대16으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메뉴를 만들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디 브라우저가 뜹니다. 이 미디 브라우저에서 자기가 이 동영상의 바탕에 깔, 동영상 편집할 바탕에 깔 바닷가라던가, 레이저 광선이라던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동영상 밑에 바탕 화면에 깔 것을 가져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키네마스터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저는 이 레이저 광선 동영상을 가져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지금 화면을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닫고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갑니다. 맨날에 가서 프레이해 보면요. 이런 레이저 광선을 저는 바탕에 깔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닷가라던가 멋진 풍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로마키 없이 비경색을 없앨 영상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레이어의 미디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크로마키 없이 영상을 배경함을 제거할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는 춤추는 아이돌 가수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돌 가수인데 이 화면을 꽉 채우려면요. 이 오른쪽 메뉴에서 쭉 내려가면요. 화면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보여요. 여기 화면 분열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차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제일 큰 화면이 있죠. 이걸 딱 터치하면 모니터에 있는 이 동영상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이 아이돌 화면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사각형은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면 모니터에서 화면에 꽉 찼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화살표를 누릅니다.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현재 이 동영상의 아이돌 가수 동영상의 뒷배경 있잖아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크로마키 색이 아니죠. 초록색이나 하늘색이 아닙니다. 그린이나 블루가 아니에요. 이런 마구잡이 현재에 있는 다양한 배경의 색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없애려면요. 오른쪽 메뉴에서 키넘 하실 때 새로 생긴 메뉴입니다. 새로 생긴 메뉴인데 이것이 매직 리무브라는 게 새로 생긴 색이에요. 이 동그라미로 터치하면 됩니다. 매직 리무브는 영어로 M-A-G-I-C 매직 이거고 리무브는 제거한다. 이런 뜻이죠. R-E-M-O-V-E-R 이렇게 매직 리무브의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거 진행 중 이렇게 나와요. 제거 진행 중 이렇게 나오고 키네마스트를 닫거나 기기를 꺼지 말아주세요. 키네마스트 앱을 닫으면 이거 매직 리무브가 진행되고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기를 꺼지 말아달라는 것은 기기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말하겠죠. 스마트폰을 꺼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매직 리무브 이렇게 할 때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시간을 참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매직 리무브 기능은 제가 며칠 전에 강좌를 올린 캡컷 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캡컷 에서 크로마키가 안 된 크로마키가 안 된 그런 영상을 이렇게 배경을 무조건 없애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기능을 키네마스트에서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네마스트 구독자들이 키네마스트에 그러한 요청을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키네마스트에서도 이런 크로마키 하지 않은 영상을 제거하는 기능을 최근에 넣었어요. 넣은 지 지금부터 얼마 되잖아요. 며칠 전에 넣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은 키네마스트의 조금 오래된 그런 버전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 매직 리무버가 없으니까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직 리무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원래 아이돌의 가수의 뒤에 배경에 있던 색깔이 다 없어지고 아이돌 가수만 딱 남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오늘 조금 전에 이런 쇼츠를 화면에 있는 쇼츠를 만들어서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매직 리무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걸 터치한 상태에서 아이돌 가수의 동영상을 터치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다시 매직 리무버를 가서 보면 매직 리무버 선택되어 있죠. 선택된 것을 해제 시켜 볼게요. 해제를 하면 다시 이 화면에 이런 배경색이 살아나죠. 그런데 두 번째 할 때 매직 리무버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에 다시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번 매직 리무버를 터치해서 비경색을 없애면 그 다음에 해제했다가 다시 해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 매직 리무버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봇 띄 더 더 더 한글자막 by 한효주